아 금물에 걸렸구나 네 금물에 걸렸는데 여기 나갔습니다 아 이거 여우 모청심한데 다 난리 났네 야야야 야이씨 아이씨 저거 고맙어 아 이 밭 다 났어 틀렸네 아 예 여기 다 망가뜨렸네 밭 아이씨 아우 여쭈곤 이현설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얼마전 노루가 밭 가예처럼 그물에 뿔이 걸려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밭을 다 망가뜨려 놓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뿔에 걸린 그물을 벗겨내고 노루를 놓아 준 적이 있는데 노루는 살렸지만 밭이 망가진 주인은 어떻게 다시 밭을 벗고 있는지 살펴보러 왔습니다 여기에 무가 제법 자란 곳은 노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고 왼쪽 이곳은 무가 많이 어리죠 이쪽은 노루가 그물에 걸려 반새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밭을 다 망가뜨려 놓은 곳입니다 두 밭 주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밭 주인은 멧돼지가 떼를 지어 밭을 망가뜨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거든요 두 사람이 이틀 동안 비닐 멸청을 다시 하고 모종을 심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노루가 그물에 걸린 날이 7월 2일이었고 오늘이 7월 20일이니까 18일이 지났네요 7월 2일에 그물에 걸린 노루를 살려주던 영상을 잠시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형님 여기 노루! 노루! 노루가 그물에 걸렸어요 야 이놈! 아 그물에 걸렸구나 그물에 걸렸는데 여기 그물에 걸렸는데 여기 여기 나갔습니다 아 이거 못 참 심한데 다 난리 났네 야야야 아이씨 저거 고맙어 아 이 밭 다 망가뜨렸네 여기 다 망가뜨렸네 여기 다 망가뜨렸네 밭 아이씨 아이씨 야 이 밭 아이씨 여기 불에 걸려가지고 불에 걸려가지고 이게 밭에 들어가려고 하느라고 그랬나본네 어? 아이씨 저거 불에 걸렸잖아 불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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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써지마 밭 다 작살됐어요 아이씨 얘를 잡아서 저 풀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아이씨 이거 진짜 어어어어 어어우 어어 어어어 야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으악 흘려죽몬 새끼야 가만히 있어봐 아우 칼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이게 이게 아우 가만히 있어 되겠어요 형님 칼없나 나한테 전지가 있을텐데 전지가이 전지가이 가져올게 그래야 될거같아 야야야야 어떻게 이런거 봐 가만히 있어 한쪽으로 걸렀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둘러보세요 한쪽도 됐다 밭을 다 한번 갖다 드리네 놔줘요 나중에 가 저쪽으로 놔줘 아 그러게 떠올렸네 떠올렸네 이렇게 놀은 무사히 산으로 왔지만 한편으로는 애써 농사를 지었을텐데 망아진 밭을 복구해야 될 농부의 심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찬았더군요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은 다시 모종을 심은 곳이고 저 앞에 무가 많이 큰 곳은 그날 피해를 잊지 않은 곳이죠 여기 가운데 비닐 멀침을 하지 않은 골이 있는데 여기까지 노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야생동물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서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공장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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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